안녕하세요. 한국군전문상담센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저희 센터는 국내 최초의 군전문상담센터로 대한민국 현역 및 제대군인 그리고 그의 가족과 입대 전 청소년들의 군대에 관한 고민과 문제점을 미리 알고 대처하여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선사해드리고 있습니다.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정상적인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상담 및 코칭을 통하여 군생활에서 오는 긴장감을 이완시켜주고 치유해드리며 나아가 행복한 삶 즐겁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